어 벨라한테 받은 숙제를 풀었어요 일단 지금 마지막에 보내주신 일단 보내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신 그 파일 apk 파일을 제가 새로운 프로필을 만들어서 여기다 풀었단 말이에요 네 보세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은 들어가서 통계를 보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최대가 아니라 전체 카드 개수가 377개 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보내준 카드 총 개수가 540 몇 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소실된 게 있다는 얘기에요 즉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는 파일을 추가를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그 파일은 어딨냐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에 보냈던 파일은 케이트 벨라라고 되어 있는 12월 29일자 파일인데 이걸 그냥 안켜 켜진 상태에서 더블클릭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파일에서 노트를 추가함이라고 해서 145개가 들어갔죠 즉 무슨 얘기냐면은 이 145개를 추가를 안하고 있었던 얘기에요 즉 이 145개가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난 시간에 수업한 거가 145개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걸 하나도 추가를 안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이제 추가가 됐죠 그리고 이 필터댁이라는 거 얘네들은 왜 자꾸 따라오는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뭘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지 저는 이 부분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통계에서 볼 때 숙제를 한 시간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요 즉 오늘은 숙제를 안했다는 얘기에요 토요일인데 오늘 아직 안했죠 그죠 그리고 그래프 자체가 굉장히 정상적이지는 않게 나오는데 왜 이렇게 나오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내를 드리기를 이렇게 안내를 드리잖아요 여기에서 영상도 그때 보내드렸던 것 같긴 한데 아닌가 안했나 맞추면은 예 여기 있잖아요 틀리면은 다시 를 누르고 맞으면 알맞음을 누르면서 계속 진행해서 다 끝날 때까지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문제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라고 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쭉쭉쭉쭉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겠다 근데 다 추가가 돼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일단 조금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저는 정확히 몰라요 왜냐면은 오늘 저한테 보내주신 파일로 그거를 알아낼 방법은 없어요 현 시점에 왜냐면 여기 통계에서 나오듯이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했는지가 안 나와요 제가 방금 전에 한 만큼만 13초 정도의 기록만 남은 거예요 어제 제대로 보내줬다면 제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오늘은 못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음 60개로 맞출게요 여기 세팅하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들어가셔서요 벨라 최상위 덱 들어가신 다음에 옵션 들어가셔서 20개 새 카드를 보는 거는 괜찮은데 10개씩으로 하겠습니다 5개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전 설정에 이거를 60개로 해서 최대 복습량 일별 최대 복습량을 60개로 그 다음 새 카드 하루에 보는 거를 5개로 이렇게 시작을 할게요 뭔가 지금 처음에 좀 어긋난 것 같아요 뭐가 필터를 되게 저게 왜 나오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고 하루하루 숙제해서 진행하면서 저한테 그 추출해서 파일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추출해서 보내주시면은 그러면은 제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좀 상황 보면서 어떻게 설정할 건지를 점점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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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